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그냥 방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이버가 소상이 밝혔네요.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관련 검찰 공소장에 기후검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이재명 성남시장에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내용을 네이버 관계자들이 다 검찰 진술에서 불었네요. 뿐만 아니고 차병원이나 두산건설의 관계자들이 금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금을 냈지 자발조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거를 보면서 조폭들이 자리새처럼 그렇게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떠올랐습니다. 조선조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탐관오리들이 약탈이 심했습니다. 조선 역사가 하나도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닌 거죠. 자국민을 엄청나게 성여름들 노예로 부렸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자국민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성적으로 착지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국뽕 국사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얼마나 몸께 약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목숨이 날아나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이사벨라 여사가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골이 한국 남자들이 기골이 좀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정치 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이 함께할 수 있으면 길이 번영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남겼지 않습니까. 정치란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치 체제에 따라 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건설적인 부분에 투자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그런 대중영합주의 정도만 잘 막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선거제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해 가지고 체제를 변질을 시켜 가지고 가장 깨어있는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체제로 그냥 나라를 그냥 몰고 갈 생각을 하는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또아리를 터 가지고 특정 지역과 선거 사물을 담장한 자들과 야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조차 못 했던 거죠. 그런 세상이 오리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거는 뭐 저한테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한 3년 이상 정도 다루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런 체제가 오면 조폭이 자릿이 거두는 것은 조선조에 유행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좀 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뭔고 하니까 조선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관에서 인과권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불이익당하지 않고 너희가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승사되려면 돈 갖다 바쳐라 이놈들아 돈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내가 안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조선시대하고 이런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좌파정권이 30년 50년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살아남는 게 있겠습니까 다 조폭처럼 뭡니까 자릿지에 내고 그렇게 다녀야겠죠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다 턱내 입학 돼 가지고 법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다 입학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네이버는 성남에 기여한 것이 없다 50억 후원금 요구 이 양반에 대해서면 참 볼만했을 것 나라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지적을 얻으려 내리고 관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내야 할 금액까지 특정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즉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을 네이버 얼마 내라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모양이죠 173쪽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프로젝트 관계자들 모두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성남FC의 그에게 뇌물을 공유하기로 결정됐고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피의자라는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두뇌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굶든지 두 가지 중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나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네이버의 후원금을 요구하고 청탁을 줄이는 정황이 자세하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13년 3월 nh의 넥스트라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운영상 문제에 직면했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부지와 건물이 필요했던 네이버는 2014년 7월쯤 성남시 분당국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학교 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재명이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학교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원한다는 입장을 네이버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재명은 네이버가 그동안 성남시에 기여한 게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이재명이 네이버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성남FC에 대한 50억이 필요한 의사를 네이버 쪽에 전달했고 이재명은 대규모 기업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의 재임기간 중 성남FC 자금난이 매년 반복된 것을 우려했다 이에 각종 현안을 가진 네이버를 상대로 운영 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칼만 안 들었네 칼만 안 든 거죠 그래도 조선조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조선조는 그냥 불러가지고 관하에다 엎어놓고 매를 때려가지고 돈을 토해내게 했으니까 조선조보다 훨씬 나아진 거죠 그나마 그걸 또 위안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이버는 성남시 정자동 신축 건물 관련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검찰은 반론했다 이에 따라서 최척근인 정진상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시장 임기 내에만 성남FC에 후원을 하면 된다 잔녀 임긴 3년 동안 매년 40억 원을 합계 120억 원을 후원하거나 최소 매년 20억 원 합계 60억 원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이버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조폭 자리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조폭 자리시 하지 않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죠 조선시대 멘탈리티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좌익정권이 20년 30년 하게 되면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그룹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에 속한 끈을 다한 사람들은 그 일족도 호요식하겠죠 원래 뭐 좌익들이 등장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외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수탈당하겠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수탈하고 약탈당하겠습니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거죠 무슨 뭐 이걸 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 추리를 그냥 튼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들아 돈 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돈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권력을 잡는 가장 멋진 방법이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허가 끈을 갖고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돈 낼래 안 낼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얼마나 그 권한이 막가는데 그거를 뭡니까? 훔칠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선거를 조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고 분석해가지고 선거 데이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전산 프로그램 존재하고 조작값을 뭡니까? 찾아내려는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뭐죠? 돼지, 개, 참치, 붕어, 오징어, 꼴뚜기 넙치, 광어, 우럭인데 그런 넙치, 광어, 우럭들이 무슨 생각으로 뭡니까? 감히 중앙선거할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뭘 하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우럭과 넙치와 광어와 여러분들 도다리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재야 전문가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모든 숫자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득표수를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속속들이 밝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좀 간이 뜯검 할 겁니다 야, 어떻게 이까지 밝혔냐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가 쓰레기를 만들어가면 국민들한테 뭡니까? 진짜처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분당구 무슨 선거구에서 누가 몇 표 차를 얘기했으면 그게 다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네이버든 뭐든 불러가지고 주아리를 털면 뭡니까? 돈이 나오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냥 잘 살겠다 노고 엉망이고 다 깽판이 되겠죠 다 깨질 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요구한 거 아닙니까? 얼마 내라 얼마 내면 봐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무슨 법치가 어떻니? 민주가 어떻니? 민주공화국이 어떻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니? 헌정질서를 유린하니? 이런 인간들하고 참 이런 인간들 함께 지배를 받고 이제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떠나든지 하든지 뭐 술을 내야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